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원 밀리언의 칠리 챌린지를 매우 쉽게 이즈버던으로 알려드리려고 얘기해 왔습니다 렛츠고 5 6 7 8 아 매워 그래서 눈물 나 그래서 열나 엄지 검지 새끼 찍어 먹어 식 또 위장 소화 시켜 소화 시키지만 안 돼 한 번 더 먹어서 눈물 그래서 열나고 엄지 검지 새끼 깎아 욕이 보내 영유해석트 오해 오해 미쳐버려 렛츠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